총선이 끝나자마자 춘천시 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외유성 국외 출장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손원규 기자입니다. 춘천시 의회 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3명 등 10명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지난 15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도시 재정비와 관광, 공원 조성과 도서관 등 선진 도시의 공공시설을 방문해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목적에서입니다. 출장 목적과 연계된 장소도 있지만 링컨 기념관과 백악관, 자유의 여신상과 차이나타운 등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장소도 많습니다. 또 다른 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 공무원 2명 등 11명도 오는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크로아티아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는 출장길에 나섭니다. 방문 국가가 다를 뿐 출장 목적이나 방문 장소는 궁전과 공원 관광지 등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출장 계획서상의 목적대로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방문 국가와 장소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면서 연간 1명당 250만원씩 책정된 예산을 회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곳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신사 때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외유성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매년 국외 출장을 가는 것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